그 본인 소개를 동생 소개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요. 자, 누구세요? 나오신 분들 누구세요? 네. 이름이 누구예요? 박사은이에요. 몇 살이에요? 네 살이에요. 지금 어디 유치원 다녀요? 네. 어느 유치원 다녀요? 처음 사는 어린이집. 아, 어린이집 다니는구나. 네. 알았어요. 반가워요. 자, 오빠. 오빠를 소개해. 오빠는 누구예요? 여기다. 박근희요. 박근희씨. 우리 박근희 어린이. 몇 살? 10살이요. 학교는 그럼 어디? 5냥 초등학교. 5냥? 5냥? 5냥 초등학교요? 5냥 중앙. 5냥 중앙. 아, 5냥이구나. 거기서 지금 온 거예요? 근데 엄마, 아빠. 피부가 5냥은 좋아. 5냥은 좋아. 온천이라. 이야. 아니, 언니 피부도 만만치 않아요. 거기서 더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뭐 투명해지길 원하세요 지금? 네. 자, 그리고 학교 다니는데 몇 학년이에요? 3학년. 3학년이시구나. 근데 동생도 노래를 잘하고 우리 근이군도 노래를 잘해요? 어디 나가서 노래 본 적 있었어요? 네. 어디 가서 불렀어요? 기억이 안 나요? 네. 기억이 안 나요? 네. 기억이 안 나면 알 수 없고 뭐. 자, 5냥 중앙 초등학교 3학년. 선생님한테 인사 한 번 해요. 선생님한테 인사 한 번 해요. 선생님 볼 거예요, 나중에. 네. 선생님 볼 거예요. 담임선생님 볼 거예요. 인사 한 번 해요. 담임선생님한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떻게 된 게 동생이 더 느긋해. 응? 막 쑥스러워하는 건 바뀌었어, 성격이. 응. 아니, 노래를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, 노래. 네. 자, 무슨 노래 불러줄까요? 무슨 노래? 노사연의 사랑. 노사연의 사랑. 네. 노사연의 사랑. 노사연의. 아니, 무슨 뭐 학교조기 땡땡땡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, 지금?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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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사연입니다. 네. 네. 노사연 씨의 사랑. 네. 이게 웬일이야. 자,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박수, 박수, 박수. 자, 박수, 박수. 자, 박수. 박수. 하이티! 하이티. 하이티. 두 분이 있는 사랑을 몰랐죠. 두 분이 있는 네 거 주자 받으려고 만든 썼던 말. 오, 와, 와. 여기, 고마. 두 분이 있는 거 주자 받으려구 만든 썼던 말. 엌, 이렇게. 내 맘에 갇혀 어두운 바람이 잘나가 자리에 맘에 갇혀져 오직 남의 희망을 잃어 고마워요 고링듯이 내 맘에 갇혀져 고마워요 고링듯이 모든 걸 드릴게요 하루하루 당신을 볼 때마다 널 다시 태어나면 정벌 벌벌 하고 싶은 말 듣고 은하여 사랑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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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 나이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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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아들은 숙기가 좀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따님은 즐기는 것 같아 여유로워요 아니 좀 가까이 있으면 한 건너 있으니까 얼굴을 못 보는데 물어볼 것도 참 많은데 대답을 다 할 것 같아 좀 물어볼까요 원래 되게 어린이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단어가 똑같잖아요 아빠 엄마가 뭐 더 좋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지만 그 아빠 엄마가 무엇을 해줄 때 가장 좋아요 네? 뭘 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해줄 때? 사줄 때? 아이스크림 사줄 때? 어때요 아빠 엄마 아빠 누가 좋아요? 엄마 엄마가 좋아요 네 아빠 또 삐지신다 아까 아빠가 막 챙겨주셨는데 여기가 어디에요? 여기 어딘지 모르죠? 아세요? 청주 온양에서 청주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고맙습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 그 끼를 엄마의 끼를 그대로 받은 게 따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자 이제 내려가도 돼요 안 내려가려고 그러네 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아 대단하세요 네 네